뿅뿅! 이틀 차로 봤습니다, 여러분. 네, 뮤비 이틀자 오늘 원희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맞았어! 맞았다고? 어, 맞았어. 이러면 안 돼. 드라마의 한 장면같이 멀리서 이렇게 제가 꽃을 들고 막 이렇게 와요. 봄은 끝났다니까 마지막 그 꽃을 바라보면서 다 꽃을 떨어뜨려. 봄을 잃고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. 잘 나온 것 같아요. 악기 파트 3명에서 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어요. 자세히 보시면 저기 주민을 해보면 무슨 저 그 골프공 같이 생긴 거 두 개 있잖아요. 저 근처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인데 왜 여기 골프공 하고 있지? 어, 뭐야. 레전드. 이게 왜 있어. 저거랑 완전 똑같아. 왜 여기서 골프 찼나 봐. 나도 데려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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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. 사진 촬영 멋지게 하고 가겠습니다. 약간 이미지 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포전한 느낌으로 표현하는데요. 물을 비우고 이제 저 햇빛까지 바라보면서 약간 촬영 중인 것 같아요. 내가 물을 다 안 부렸구나. 나 물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물을 부어버렸습니다. 이제 막 제 개인 이미지 사실 끝났는데 제가 끝날 때쯤 해가 나와가지고 약간 아쉽습니다. 그래서 뭔가 나쁘지 않게 찍은 것 같아서 잘 나올 것 같아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날씨가 좋아졌어요. 이제 밴드 씹는데 아 씹는데 찍는데 날씨가 정말 좋아져가지고 네. 기대가 됩니다. 밴드 씹는 다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어제부터. 아까 너무 졸려와서 오프 더 레코드에 지분을 강탈 당하고 말았어요. 하지만 이제 깨어났답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 드라이빙을 맡을 운전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운전면허를 몇 살 때 획득하셨습니까? 저는 제가 법상으로 19살이죠. 고3 제 생일 되는 날 가서 바로 100점으로 땄습니다. 바로 아니잖아요. 한 번 떨어졌었잖아요. 맞아요. 사실 한 번 떨어졌어요. 왜 떨어졌냐. 교차로에서 여러분 절대 차선 변경하지 마세요. 여러분 운전할 땐 뭐라고요? 첫 번째도 안전. 두 번째도 안전. 세 번째도 안전. 하나 둘 셋! 자 컷 출발! 끝! 하린이 운전을 정말 잘하네요. 멀미가 살짝 나요. 흥창하면 정말 좋습니다. 하리에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조금 긴장돼요. 왜냐하면 쿠션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움푹 들어갔다 이렇게 돼요. 확실히 클래식화의 그 느낌을 한 번 느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스탠드에도 묻어있는 어제의 흔적. 근데 이거 어제 없었는데 왜 있지 얘는? 우리가 어제 얼마나 격하게... 더 즐겁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제 계란이 왔어요. 이걸 만든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상 뭔가 그 신나는 분위기랑 어울릴 것 같고 저는 그 계란이 왔어요. 계절이 바뀌어요. 키아파트에 거기가 저는 제일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마지막 씬입니다. 불태울 거예요. 말만 남지 않았습니다. 화이팅! 아, 여름 같다. 그냥 불만 보고 있어도 힘든 거잖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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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! 드디어 마지막 촬영까지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. 어제부터 오늘까지 잘 마무리한 우리 원희. 우리 멤버들. 우리 이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. 아 네. 하면. 저희 원희 정규 앨범 우리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우리가 말을 했지만 이번 앨범은 정말 역대급, 역대급 그런 앨범이 될 것 같고 뮤직비디오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노력을 해서 나온 뮤직비디오거든요. 우리 팬분들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굉장히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희의 첫 정규웨범 원희만큼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왜냐면 저의 멋있는 장면이 또 나오기 때문에 멋있는? 멋있는. 발음이 안 되네요. 원래 저희가 이렇게 모든 촬영에 이렇게 돈독하게 잘했지만 이번 촬영에서는 더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장면들이 더 많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팬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신선한 경험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고 저희들의 곡을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마디 하고 싶다면 이 노래로 여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우. 원희 정규 파이팅! 사이 캐저를 보면 끝났다 파이팅! 안녕.